전국 김지영 그리기 자랑 안녕하세요 전국 김지영 그리기 자랑의 저는 김지영입니다 나중에 혹시 강사의 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민망함조차도 여러분들 느끼시면 안됩니다 자 내가 그만 좀 하라니까 참 말 안 들어 너무 많이 그려 너무 많이 왔어 진짜 그럼 어쩌고 있어 다 정리를 저희가 좀 해가지고 너무 임팩트가 없는 거는 좀 제외시켰고요 조금이라도 임팩트 있는 것만 제가 좀 이제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감동스러운지 자유롭게 재밌게 놀다 가시면 돼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아 올해 이걸 지금 두 번째 합니까 세 번째 합니까 이럴 줄 몰랐네 갑니다 자 일단은 사실 지난번의 그림 중에서 저를 가장 사실은 감동시켰던 그림은 사실 요거였어요 아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V영어의 저랑 거의 똑같죠 제 교재도 이렇게 자세하게 표지를 그렸다는 다만 왜 항상 수확을 하다가 내 걸 그리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요게 이제 지난 대회에서는 저는 제일 이제 좀 대단하다라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제 이번 기수 이번 기수 하나씩 가볼게요 빠르게 갑니다 워낙에 많아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건 임팩트 근데 이게 야 요게 참 그러네요 예 참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V단어의 그림이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좀 넘길까 하다가 너무 깔끔하게 좀 잘 그리신 것 같아서 이 집 뭡니까 이게 뭐 문어예요 뭐예요 꼴뚝인가요 그래요 뭐 요정도 요정도 자 더 가보겠습니다 1번 얼마나 귀여워요 요즘에는 확실히 좀 전반적 수준이 올라갔다 굉장히 너무 귀엽네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나중에 교재에 쓰고 싶을 정도로 마구이 2번 요거는 이전에 한번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얘들아 양각 성교단의 마귀 얘기가 있고 그때 제 캐스트 영상에 나와 있었던 건가 뭐 어떤 강의 일부를 좀 했네요 하하하 뭐 요 느낌이겠죠 네 더 갑니다 어 이야 사실은 요거는 제가 한 50대쯤 되면은 이 얼굴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뭐야 이게 그래서 오이영어 김지영을 썼다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어텐션을 쓴 거야 뭐야 이게 그래요 아 이게 뭐 큰 임팩트는 아직 없습니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그니까 별 아이씨 아 어디 눈가리를 확 그냥 그니까 별 힘없이 그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는 거의 이거 이거 물 긴는 여인의 나오는 그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 보세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와 여기 집어넣잖아요 이야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하하하하 여기에 물 보람 이런 느낌 하하하하 그래요 이거 강력합니다 번호 좀 까먹었으니까 뭐 알아서도 하십시오 번호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력합니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수학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김지영은 얼굴이 함수다 이미 지금 딱 봐도 지금 뭐 y는 절대값 x 이거 맞죠 절대값 예 제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요 아주 기이한 v함수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노력이 가상이에요 v함수 오케이 어 근데 진짜 나 진짜 1차적으로 왜 자꾸만 수학에 나를 밀어넣는 거지 혹시 아시나 제 아주 옛날 영상 중에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이름도 없었던 때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 몇 개 좀 올렸던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수학 강의 한 적도 있긴 있으나 굳이 수학 강의에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뭐예요 이거 근데 지금 아 이거 반바지네요 제가 반바지를 입으면 여러분들 난리 날 텐데 그래요 7월 26일 얼마 안 된 친구 감사해요 아주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부위는 확실하네요 그죠 예 오케이 땡큐 오 굉장히 샤프하네요 이거 이거 약간 그 부잣집 막내아들 그 거기 나오는 그 제일 막내 그 기업 그 친구 다 맞는데 보조개가 매우 아름다운 씬 김지영 뒤에 게스트 잘 보고 있어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보조개가 제가 좀 있죠 이거냐 이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욕이죠 네 날카롭고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계속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거 진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점을 진짜로 이 공식에서 나온 그 실질적 점입니까 이게 저를 자꾸만 함수로 표현하시는데 아 그래요 아 바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조금 무섭긴 하나 오케이 이걸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완성 네 저는 함수 어 부위는 함수다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건 얼굴을 어느 정도로 몰아버려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요 어 너무 이거 보자마자 참 재밌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뭐 조커 같기도 하고 계속이요 그 너 있잖아 이거 그린 너 이거 지난번에도 나 이거 비슷한 그림 하나 그리지 않았어 너는 지금 뭐 맨날 똑같은 원형에다가 디테일 몇 개만 다르고 있는 와 이것도 피자 먹고 있네 나를 피자 그래요 야 이것도 참 길긴 길다 아니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계속이요 야 이거요 잘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누구나 다 이거의 눈을 뜨게 되죠 여기 딱 보니까 당근 캐럿 당근 모양이 있는데 여기 제가 또 있어요 여기 부위 영어에 짜아악 그러니까 제가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걸 하나 더 얹어놓은 거지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해서 선택했습니다 예 약간 좀 빽가라는 분을 담긴 것 같기도 하고 그치요 저랑 닮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 가만히 있어보자 뭔 소리야 항마락 달려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 너 빡스 빡스 너 뭔지 알겠다 푸이 자 여러분 최근에 이 이전 캐스트 영상 그 어벤져스 뭐 어쩌고 저쩌고의 영상에 어떤 친구가 저를 청나라의 푸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과 닮았다라는 걸 보고 제가 누군가 싶어서 검색을 해서 보는 순간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네 비슷하대 그 이후로 캐스트 영상이 계속 지금 청나라 푸이 올라오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걸 얘기한 러셀의 형강생이라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제가 분명히 박스박스 분당 러셀도 딱 걸렸어 지금 안녕 나이 작은 베이비 나는 청나라의 킹 어 푸이라고 해 나는 푸이형 어 푸이 푸이라고 해 나와 함께 디테일로 찾아보자 그래요 너 빈칸 수업하니까 디테일 너 맞구나 지금 제가 지금 당장 분당 러셀 알아와서 출석부 좀 한번 봐야 겠습니다 어쨌든 땡큐 뭐 제 퀘스트 조회에서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치아노 되게 의미 있게 그려줬네요 어깨 딱 부러져가지고 멋있네요 근데 이 정도 이거 되게 멋있네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너 그냥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 다만 여기 어린이난 이거 이미지 잘한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너무 좋아 공부해 공부 알겠지 뭐 엘프레트 노브? 노브 아 노브 오케이 땡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 한 번 하지 않았냐 그래요 우연히 멈춘 쌤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했습니다 V단어에 13 5강 13강 이쪽 가시면 있나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지금 남의 교재 같은데 느낌이 뭐지 고맙습니다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 이게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자 이건 이미 예전에 제 질문 게시판에 이 친구가 이걸 올렸을 때 이미 어떤 친구들이 이걸 공개로 올려가지고 그림 파일을 몇몇 분들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아주 강력하다 하하하하 붐 제로투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표정 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그다음에 이 친구가 좀 약간 아 이거 이거 검열 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왜 셔츠를 풀어야 했었는지 도 모르겠고 이 문신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큰일날 문신을 하고 있어 저는 뭔 문신 안해요 안해요 아이씨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그래도 이거 지금 바지 입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 예 저의 말을 못하겠습니다 V영어를 왜 여기다가 하는거야 이 시키 진짜 그래요 수지구청이 이돌일관 스위팅하자 이돌일관에 전화 갑니다 전화 갈거니까 받아주세요 이땡땡 그래요 이게 딱 봐도 지금 베이컨 네오폴드 난리가 났네 맨날 딴 과목하다가 보는거야 도대체 예 안강력합니다 미쳐버리겠다네 진짜 너 아까랑 비교되서 좀 안타깝다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열심히 해 음 그래요 네 이것도 아주 나이스네요 근데 참 이제 이걸 이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어 뭐 네 감사합니다만 야 이거 뭐 제 비둘기 그 캐스트 영상 그거 얘기하는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싸이예요 왜 아 우리 러셀 기숙이구나 그래 평가원의 핵심만족족 모기영어 그래요 제 별명 중에 제가 옛날에 어떤 학생한테 선생님 모기 닮았어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근데 화를 못 내겠더라고 아니라고 못하겠더라고 음 뭐 이런 느낌이죠 고맙다 기숙아 이번주에 만나자 어 이것도 근데 제가 이거 내가 의사잖아 환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 모의고사 이거 진짜 잘 표현하셨네요 땡큐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영어실력입니다 라고 했더니 난 김지영 들여서 야 에이 어 무슨 신 아니 모르겠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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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웃기는 소리 당신도 간무로 발취독 해서 의대 들어갔잖아 무한 발취독 내놈이 틀려 근데 니네 지금 둘이 뭔 소리 하는거니 니네 뭐하니 지금 아니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서로 이루고 있는거지 네 그래요 제 청혼에 대한 응답을 네가 언제 나한테 청혼을 했어요 반지 혹시 사탕 그 친구니 혹시 그 반지 사탕 주신 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비둘기 그 캐스트 영상 때문에 지금 비둘기가 계속 많은데 요건 저보다는 좀 잘생긴 느낌이네요 네 땡큐 이것도 제가 진짜 저희 조교랑 막 선별하면서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미쳐버리겠네 이거 야 요기 머리 없고 옛날 제 얼굴에다가 정말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건데 부인할 수가 없네요 아 요것도 좀 강력하다 아 근데 제로트가 너무 세 지금 이거 근데 왜 함수할 땐 나를 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요 열심히 수학공부 하시는데 이것도 뭐 잘 그렸습니다만 네 크게 임팩트는 좀 없다 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부인형아 우리 넌 귀여워요 네 그래요 아 지금 제로투 때문에 지금 다 망가졌어 지금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 너는 알겠지 딴 거 하지 말고 너는 공부해 시간 낭비하지 마 재채기 그래요 이거 브이 단어의 제가 그 이나바우어 그 이거 이거 흉내낸 그 장면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전에 피디님하고 이제 영상 찍었을 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잘 그려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한테 잔소리 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옛날 이 느낌이죠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고맙습니다 어 이게 뭔 똥 같은 야 진짜 제발 수학할 때 내 그림 좀 그만 그려라 국어는 재채기가 왜 나온 거야 막 이렇게 효도하기 감사하고 사람들 수학학원 선생님께서는 브이 글자 보고 알아보셨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학 선생님께서는 글자 보고 알아보셨다고요 앞으로도 정지 어 뭐 말인지 모르겠네 응예 응예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참 진짜 포인트 잘 잡아 쇄골 땡큐고 포인트 잘 잡아 코 큰 거 맞고 이야 어 아 마귀 그 영상 이 마귀 영상은 좀 제가 내려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삶이 많이 힘들어지네 그래요 땡큐 땡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정말 야 근데 진짜 너무하지 않니 이건 너무 과하게 못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갈수록 머리가 이렇게 갈수록 없어지네 이제 이제야 달라졌어 왜 이래 아 이 퀘스트 영상 이 제목의 퀘스트 영상 그래요 누구 닮았는데 이거 제가 아는 동생과도 좀 닮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금 피디님 난리 났지요 결국 못 참습니다 하하하하 야 야 너 어디니 너 너 너 너 야 강력하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게 뭐 진짜 제가 예전에 브라질리아 왁싱에 관련된 썰이 좀 있었어가지고 더 자세는 못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 고구마 고구마 몸이 좋으니까 먹고 열심히 공부해 어 이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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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야 야 잘해 잘해 야 피클 오이 영어 그래요 이거 어떻게까지 내려야 됩니까 이거 어디까지 내려야 돼 이거 잘하네 네 이제 후반부까지 옵니다 이제 어 그래요 제 그 김지영 부위모의고사 그 비둘기를 또 형상화하셨고 땡큐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하자는 소린가요 인내 아 비둘기 비둘기 대답들 하십니다 진짜 야 근데 아까 너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 그래요 또 비둘기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근데 강력한 한 3개 정도가 있어서 제로투부터 시작했어요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만 네 좋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다 제가 다 모아놓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PD님 이런 걸 또 좋아하시네 이게 지금 나랑 뭔 상관이 있는 거니 지금 너 뭐라 이게 뭐 중위 현빈이가 중위 너 지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나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알 수가 없네요 눈동자 없네요 근데 똑같이 그 새를 그리긴 했는데 이거 아주 하이 퀄리티입니다 이거 예전 대통령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이거 저 감동 먹었잖아요 이거 좀 감동 먹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죠 압정으로 박으신 건가 이렇게 김정부인 누인 이렇게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아이디어 대박 음 하니비 노 하니비 강의가 꿀이라서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잘 그렸는데 어쩜 이렇게 이쁘게 그렸어 와 이 패드로 이 정도가 될 수 있구나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V단어 공부하면서 그래 영어 7월 20일 그래 이러면서 해주셔야죠 그래요 우리 서울대 의대 예비 서울대 의대 이상학범 임땡현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좋아 좋아 음 그래 그 언에이리아이 에리아이 유관 관련해서 설명했던 풀이 단어죠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거 대도서관 닮은 느낌인데요 감사합니다 나와 이게 뭔 소리 어 그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자꾸 무슨 어디 지방으로 가는 이 땅과목 하다가 그리지 말고 공부해 그냥 원래 하던 이 공부해 응 너도 아까 너랑 너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도 소개시켜준 것도 그래요 네 그래도 임팩트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하하하하 이야 자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저희 부위모임공사 시즌1에 제가 그 캐스트 영상 놀이터 세계 최초 놀이터 영상 거기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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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 거 얘 왜 모자이크 안 해준 거야 이거 아 머리에 비둘기를 올렸어 아 네 아주 역동적이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너랑 너랑 똑같은 애 아니니 너 내가 볼 때는 딱 걸린 것 같은데 글씨체 비슷한데 어 너 지금 글씨체 약간 이렇게 삐 이렇게 꺾으면서 쓰는 거 있잖아 어 이게 지금 보여 이게 지금 약간 약간 꺾으면서 이렇게 보이거든 너 아니니 혹시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 이게 마귀에서 나온 게 많구나 이거 아까 걔인데 왜 또 있지 넘어가 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조커네요 네 그래요 이건 뭐 제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통 자고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 맞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다들 잘 자고 나면 이런 느낌이잖아 어 베는 게 없죠 지금요 네 지금 베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안경 저래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야 하하하하 아우 너무 잘했어 이거 그 미술에서 그 하는 그 뭐 무슨 뭐 다비드상 이런 거야 그 뭐라 그러니 이런 목가가바이 아주 아이디어 낫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해요 어 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거 다 최근 날짜잖아 체리마루 양 체리마루 군인이 감사해 어 체리마루 얼른 먹고 공부해 스피치레스 오우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이 친구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캐스트 댓글에도 달았죠 어 굿땡영 학생 저 이거 보고 마지막에 이거 집어넣었어요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거 추가해서 허우 허우 어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잖아 지금 이거 끼룩끼룩 끼룩끼룩 야 아이패드로 이걸 그릴 수 있다고 야 대박인데요 진짜로요 아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그림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깨끼 이야 자 저도 사랑해요 2023 수능 모두 대박 나길 진짜 바랍니다 진짜 오 대박이네요 요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뭐 당신의 아바에게 투표하세요 라고 저희 조교가 좀 만들어줬어요 고마워 유진아 뭐 투표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얘 이 친구 뭐 이런 걸 또 그려놨네 우리 조교에 너도 뭐 하려고 하고 있었니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보여드리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게 지금 60여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 보이기들은 좀 그렇고 아 충격적인 것만 볼까 이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진짜 대단하다 아 너는 근데 진짜 난 아직도 모르겠어 너 이게 도대체 뭐냐고 너 설명 부탁해 너 중1 중2 맞아 현빈이 현빈이 너 뭐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야 그래요 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내가 언제 이랬습니까 음 이거 뭐야 이 파자마야 뭐야 이게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대박이네 진짜 아 진짜 한 번 쳐 이거 한 번 가 제로투 한 번 가 진짜 그래요 아 너도 좀 그렇고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코가 아 나 진짜 왜 코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래요 네 여기까지 김지영 대회 기리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만하셔도 돼요 좀 그만 보내주세요 진짜 아직도 좀 남아서 또 또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인데 그만 보내주셔야 돼요 네 재밌었죠 힘내서 공부합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 suitable 한글자막 by 한효정